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여름방학입니다. 우리 수능까지 이제 넉 달 정도 남았네요. 제가 넉 달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다가오시죠. 근데 여름방학이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부족했던 거 메꾸기에 충분한 시간 맞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꾸로 넉 달 남았을 때 아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학생들 넉 달 동안 사실 시간 거의 허비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넉 달이면 이 정도 공부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요. 분명히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 조금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도 나머지 넉 달은 정말로 모든 에너지 다 동원해서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큼 점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 케이스 내용은 이겁니다. 8월까지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나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무조건 잡으세요. 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수능 성적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말 되게 자주 합니다. 이 말이요. 9월부터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만약에 제가 어떤 학생이 있어요. 4등급이에요. 선생님 제가 2등급만 나와도 됩니다. 목표가. 그럼에도 이 학생들 9월에는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요. 2등급이 목표인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3후반인데 70후반인데 1등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9월, 10월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해석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거 얘기할게요.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어휘가 되고 해석 능력 되면 90%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능이 다가와요.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마음은 급한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좀 공부 잘하는 친구 보니까 다 문제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문제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마음은. 근데 망해요. 왜 망하느냐. 해석 능력이 뒷받침 된 학생들은 문제풀이할 때 밑은 듯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제 얼렁뚱땅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느낌상 이런 느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문제풀이해도 점수 안 올라갑니다. 난이도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요. 폭망해요. 그럼 거꾸로 다시 생각할게요. 7월, 8월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달이면 여러분들 해석 능력 키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렇다면 9월, 10월에 문제풀이할 때 정말 밑은 듯이 점수 올라가는 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 공부하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3,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이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게 길게 나와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3번, 4번씩 막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간이 부족하죠. 이것도 해석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해석 능력 키워라가 끊어주고 묶어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공부하면 고3은 망합니다. 길고 복잡한 게 3줄 이상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뭐냐? 3줄, 4줄, 5줄짜리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한 번만에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3번, 4번, 5번 읽으면 안 돼요. 내가 2번 이내만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을 두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문장 그 자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안 된다고 하죠. 선생님들이 행간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장 자체는 우리말로 뭔가 번역을 한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 능력입니다. 해석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문장, 문장, 문장은 해석을 했는데 위에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위에 글을 까먹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두 달 연습이면 충분해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내가 지금 잘 아직도 튕긴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일 겁니다. 그럼 시간에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전에, 잠깐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3 기준으로 왜 어렵냐 하면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고1과 고2 때는요. 사실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가로열과 묶어주고 끊어주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6월 모입사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세 줄 이상 문장이 고1은 49문장 고2 58문장 고3은 갑자기 두 배가 되죠. 거의 120문장. 뭐냐면, 지문 하나에 자,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에 세 줄 이상으로 나오는 문장이 기본 세 문장씩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네 문장이구나. 네 문장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고2와 고3이 완전히 달랐다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N수생들은 그나마 조금 익숙해졌겠지만 고3 학생들이 갑자기 아,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끼는 게 고2 때에 비해서 고3 때 문장의 길이가 길게 나오는 게 두 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어지고 복잡해지니 이게 와,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해석을 할 때 한 3번, 4번 읽으니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해석에 몰두하다 보니 위의 수를 까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 딱 하나입니다. 요약하야 필수예요. 자, 뭐가 요약하야 필수냐 수시거구는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어요. 길고 복잡한 문장에 한해서만 어, 내가 한번 쭉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읽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읽을 때 아, 수시거구는 원래 없는 말이었지 내가 이걸 빼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그럼 무조건 그 문장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을 그런 식으로 읽었으면 내가 만약에 위에 걸 까먹었으면요 동그라미 층과 모음은 전체 스토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약하기를 해라. 그럼 이제 요약하기가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수시거구는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그럼 빼고 요약하면 딱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뼈대가 남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밑에 S, V, O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 다음에 접속사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시거구라고 해도 예를 들면 전치사 명사는 수시거구인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수시거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거구 중엔요. 육하원칙을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뼈대와 육하원칙을 남기면 전체 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문장도 이해가 되고요. 하나 좀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 전치사 명사가 수시거구인 건 맞지만 오부라던가 for는 꼭 넣으세요. 오부라는 말을 만약에 빼버리면 오부명사를 빼버리면 내용의 그 한정성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막연한 말로 변합니다. 똑같아요. for라는 말을 만약에 빼버리면 이걸 빼고 읽으면 너무 애매한 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about과 by 정도까지 꼭 남겨라.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6월 목표에 좀 긴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읽을 땐 이건 지금 구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세 줄이 보이겠지만 문제 안에서 읽을 땐 사실 긴지 안 긴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읽을 때 아마 학생들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목표 자, 뭐의 목표? 플래닝 자, 계획 자, 계획 과정의 그러한 목표는 또는 과정을 계획하는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요. 플래닝 프로세스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계획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신사명 수요고 계약자에게 뭐뭐이다? 만드는 것이다. 작동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거다. 단어 알았다는 문제 하에 명사도에 대해서는 후치수식 어느 계획 사용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 어디 안에서? 허용 가능한 시간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떠니? 이렇게 읽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해석은 했죠. 뭔 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상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쭉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두 번째 읽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아, 수식 혹은 없는 말이었구나. 내가 빼고 요약을 한 번 해보자. 자, 주어 한 번 들어봅니다. 뭐는? 목표는? 5분 늦게요. 뭐의 목표? 계획 과정 또는 기획 과정의 목표는? 4는 늦게요. 누구한테? 6하운치. 계약하는 사람에게 계약자에게 기획을 하는 과정의 목표는 뭐뭐이다? 만드는 것이다 할 때 저는 참고로 비동사 요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비동사들 보호를 하는데 보호를 요약할게요. 해석적 동사가 표혀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계약자에게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의 목표는 만드는 거 아니겠냐? 뭘 만드는 거야? 작동할 수 있는 꾸미는 말. 계획을 만드는 거다. 어떤 계획이냐? 동사 목적어. 사용하는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적으로는 부사예요. 원래부터 없는. 꾸미는 말입니다. 그런데 6하운치을 넣어야 돼요.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자 허용할 수 있는 꾸미는 말이죠. 시간과 주어진 꾸미는 말이죠. 예산 안에서. 끝.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자에게 기획 과정 또는 계획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획 과정의 목표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다. 어느 계획? 자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그런데 어디 안에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계약자에게 계획을 하는 과정의 목표 아니겠냐? 그래야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 오구를 빼고 두 번째 읽어야 글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자 요건 네 줄짜리 문장입니다. 처음인 긴지 안 긴지 모르니까 처음엔 이렇게 읽었겠죠.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 과학의 측면은 점점 더 그런 것 그런 건 측면입니다. 자 측면이었다. 어느 측면? 명사도의 휴용사는 후식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 점점 더 수식 오고 육 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었다. 그리고 분류 자 뭐의 분류? 사물들의 분류는 그 다음에 보자마자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모았다의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았다의 동사문 뒤에 목적어에 명사가 나야 돼요. 얘가 과거 분사하면 뒤에 명사 안 나옵니다. 어? 뒤에 명사 없죠? 과거 분사의 후치식이에요. 그리고 자 사물들의 분류라는 거 모아진 사물들의 분류는 더 이상 약속하지 않는다 만들어내는 것을 참고로 커팅헤치가 최첨단인데요. 최첨단의 지식을 어떤 일이 발생했죠?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네 줄짜리 문장이 딱 들어가면 앞에서 한번 읽었을 때 이걸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쉬고 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로 꾸미는 말 흥미롭고 중요한 자 이 글에 주어 중요한 측면 5분 넣어야 돼요. 과학의 중요한 측면은 자 저는 비동사에 원합니다. 비동사 대회를 보호라고 해요. 보호를 욕할게요. 과학의 중요한 측면은 점점 더 꾸미는 말 측면이다. 과학에서 중요한 측면은 측면들 아니겠냐. 어느 측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요즘 과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중요해요. 육안의 수식어구 자 그리고 또 주어 분류 사물들의 분류는 모아진 수식어구 더 이상 부정은 넣어야 돼요. 더 이상 자 promise to produce 할 때요. 만드는 걸 약속하지 않는다 할 때 핵심적인 동사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영어에서 어쩌구 to 동사원형 나면 to 동사원형 해석적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을 분류하는 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전에서 첨단의 뜻을 몰랐다고 쳐보자. 첨단이 꾸미는 말이 불가하단 말이야. 이게 다였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과학의 중요한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을 분류한다는 건 자 이제는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었는데 수식어가 막 들어가니까 머리가 붕 떠버린 겁니다. 이게 되었죠? 자 뭐냐 두 달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길고 복잡한 문장 연습을 안 해서 못한 거지 제가 현장에서도요 보통 요거 한 달 한 달 반 정도 연습한 학생들 습관적으로 요약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어떠냐면 읽고 나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한 달 반쯤 돼도요 요약을 하면서 글을 읽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거지 읽고 나서 동그라미 치지 않아요. 자 다시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선생님 저 길고 복잡한 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또는 선생님 제가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위에 걸 까먹습니다. 요약을 해야 전체 스튜라이 잡힙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흔 학생들이 해석 공부라고 할 때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 끊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이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고1 고2 때 끝났어야 되는 공부예요. 고3은요 자 수능은요. 3줄 이상의 문장이 지문 안에 기본 4개씩 나와요. 길게 길게 나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식으로 빼고 요약해라. 그러면 7월, 8월 달 동안의 해석 공부를 확실히 잡았다면 9월, 10월의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물론 하나 어휘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건 맞고요. 저 혹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신의 상황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뭐 쓰시고 도움을 부탁하면요. 저희 연구 실장들이 아마 24시간 안에 답을 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도와드릴 겁니다. 자 모르시겠으면 Q&A에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직 넉 달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 맞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까지 잘못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방향 바꿔서 7, 8월 달 해석 잡고요. 9, 10월 달에 문제풀이로 꼭 승리하는 수능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